그럼 이제부터 한국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는 3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진짜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날짜가 나왔네요 2023년 3월 31일 2023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 다들 좋은 일 행복한 일 대박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가 2023년 3월 31일 날 서비스 종료 확정이 났구요 환불에 대해서는 공지로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2022년 6월부터 해가지고 편지를 하신 분들은 환불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단 뭐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정말 카트라이더 디렉터님은 카트라이더 운영에 있어서 진심이었구나 진짜 그건 느꼈다 진짜로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카트라이더 운영자 조재웅 디렉터님은 진짜 이제 운영자로서 이제 회사에 일을 하면서 게임을 관리하면서 이제 카트라이더의 게임을 좀 약간 진심으로 운영을 했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뭐 드리프트가 나오니까 드리프트 해봐야죠 드리프트 한번 해봐야죠 무튼 여러분들 일단 이제 진짜 날짜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떠나보내때는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카트라이더 서버 종료 날짜가 이제 나왔고 더 이상 이제 한국 카트라이더는 3월 31일 이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달 동안만 마지막 가는 길 최대한 즐기고 그 다음 드리프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좀 아쉽네 뭔가 오늘 뭐 저기 1월 5일 이제 발표하는 거 방송 끝났네요 유튜브 대만 카트 썹종 소식된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줄 예상 못했다 근데 저는 약간 예상했어요 저는 이제 대만 카트라이더 썹종이 떴을 때 어느정도 예상했어 왜냐면은 대만 카트가 갑자기 썹종 할 리가 없어 이거 그래서 나는 어느정도 예상했어 불안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왜 대만 카트가 지금 시기에 왜 갑자기 썹종을 하지 그리고 드리프트 출시는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1월달에 드리프트가 이제 출시 안됐는데 왜 대만 카트가 뜬금없이 드리프트에 매우누런 이빨님 300개 가져와 아 우리 매우누런 이빨님 300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가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이제 바친 카트라이더의 이 게임 방송은 역사 속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 대회도 나중에 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좀 진지하게 한번 임해볼까 해요 네 진지하게 좀 임해가지고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드리프트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1월 12일 정확하게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렇게 1월 5일날 발표한 것 같아 이제 1월 12일날 다음주 목요일이죠 다음주 목요일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이제 프리 시즌으로 여러분들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드리프트 당연히 그날 해볼거구요 아 근데 좀 디렉터님 진짜 고생 많았는데 좀 아쉽다 진짜 보니까 지금 벌써 신규 테마랑 뭐 이런것도 다 만들어놨더만 근데 약간 진짜 억지로 약간 서버 종료하는 그런 느낌이 나 지금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거든 약간 진짜 조지은 디렉터님은 카트라이더를 서비스 종료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진짜 억지로 억지로 진짜 강제로 약간 서버 종료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느정도의 이익도 있어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뭐 존중 해줘야 됩니다 존중 해줘야 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카트라이더 이제 2023년 3월 1일 이후로 없어지니까 마지막 날 없어지기 전에 아 마지막 없어지기 전 또 그날 31일날은 무조건 한국 카트라이더 방송을 해야돼 진짜로 3월 31일날은 무조건 카트방송 해야돼 진짜 여러분 마지막 3월 31일날 굿바이 카트라이더 방송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방송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나오면 1월 12일날 오전에 아마 나올거에요 그럼 1월 10일날은 제가 아마 밤을 새서라도 바로 오픈하는 한가에 동시에 이제 아이디 그 라이더도 이제 생성하고 해야되니까 1월 12일날 이제 드리프트 오전에 밤새고 아싸리 오전에 방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카트라이더를 사랑해주신 우리 카트라이더 유저분들 그리고 김태감 방송을 시청해주신 팬분들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드리프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싶은 말은 우리 카트라이더 운영자분들 카트라이더 관계자분들 카트라이더 특히 이제 총괄 우리 카트라이더 조재윤 디렉터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진짜 진짜 카진남으로써 정말 진짜 진심으로 카트라이더 서버를 카트라이더를 관리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재윤 디렉터님도 고생 많으셨고 뭐 앞으로 드리프트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태칸이도 고생했다 제가 나도 내 자신을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거 다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대회는 나가볼거야 인플루언서 대회는 그거 한번 나가봐야지 그래도 왜냐면은 또 이제 김태칸이 카트라이더 하면 또 김태칸이 안빠질 수 없습니다 일단 인플루언서 대회 그것도 일단 한번 도전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0일날 부터 드리프트 나오면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 방송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와주시고 드리프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기술 같은 것 빨리 익혀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도 게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기술 연마도 좀 빨리 하고 왜냐면 이게 카트라이더 1이랑 2랑은 정말 좀 다른 게임이다 보니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그 기술들을 빨리 익혀가지고 제가 그걸 또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리프트로 제 2의 전성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일단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까지 카트라이더 BJ 김태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2023년도 모두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웨어요 기다려주세요 할뻐때Y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